전북 투어패스가 정읍시립미술관과 연계한 홍보활동에 나섭니다. 전라북도는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연말까지 개최하는 한국미술의 아름다운 순간들 기획전시를 투어패스와 연계해 미술관 입장뿐 아니라 내장사 등 주변 관광지를 패스 한 장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. 이번 기획전시는 박수근과 김환기, 이중섭, 오지호, 백남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49명의 대표 작품 7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아멘 아멘